ان장원 안녕하세요 모스크바다 아 모스크바예요 빠바바밭 빠바바밤 모스크바 빠바바바빠바 다같이 모 빠바바바밤 모스크르르ię 모스크르르뭐 모스크바 도착 모스크바 도착! 모스크바 도착! 아홉시간 비행에서 왔죠. 아 너무 힘들었어요. 어 밖에 이상한 냄새가? 우와! 천장이 뚫려있어. 아 근데 여기는 되게 진짜 산이다. 산이 맑어 맑어. 아니 나무들이 다 말랐어. 여기 좋을 수 밖에 없잖아. 옛날에 날 보는 것 같아. 이런 거를 약간 이제 침엽수라고 하잖아요. 알죠? 그래요? 네. 침엽수고!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을 대부분 침엽수라고 해요. 대부분 이렇게 곱게 뻗은 나무들을 침엽수라고 해요. 그럼 침엽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? 아 진짜! 진짜 멋있지 이거? 뭐요? 이거요? 건물이 너무 멋있는데 아 부드러워서 아쉽다. 너무 아쉽다. 근데 너무 아쉽다. 너무 잘생겼다. 요새 잠을 못 자요. 작사하더라. 웃기네. 진짜 너무 어제도 한국 시계로 8시에 잤어요. 아침 8시에. 근데 여기는 2시 새벽 2시긴 한데 형이 형이 잠을 안 지어요. 야 너 이거 이상하잖아. 야 다시 써! 다시 써! 다시 써! 이래가지고 형이 형이 이렇게 나빠요.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? 아 네 오늘 정말 날씨 좋긴 좋아요. 아 너무 좋다. 이 월드컵의 그.. 여기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? 월드컵에.. 아 저 축구하고 싶어요. 네 인사 대로 하겠습니다. 둘 셋! 안녕하세요. 슈퍼입니다. 저희 드리버가 러시아 월드컵에 왔습니다. 러시아? 아닙니다. 어디에 오셨죠 형? 피파 2018 러시아 월드컵 아닙니까? 둘 셋! 둘 셋! 하나 찾아서 가면서 봤잖아요. 아까 기성용 선수님과 인사했거든요. 아 맞아요. 서두가 너무 길어요.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.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2018년도 필코리아 러시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런던 다음으로 이번엔 러시아에서 혹시 리위로 연결되는.. 다음엔 로마? 루마니아? 런던은 L이에요. 죄송합니다. 아 그러네. 오늘 이렇게 러시아에 처음 와가지고 첫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귀여운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. 아 진짜요? 아 빨리 만나봅시다. 어떤 학생이죠? 벌써 만나고 오셨어요? 뭐 만나고 오셨어요? 아직 만나진 못했는데 이제 만나러 갈 거니까 러시아 학생들은 5, 6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번에 굉장히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그럼요. 저희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렇습니다. 저희 노래도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한글도 같이 가르쳐드리고 또 저희도 러시아 언어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주 특별한 무대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너무 기대가 돼요. 그러면은 그곳으로 한번 빨리 가볼까요? 네. 넷. 넷. 셋. 지켜줄게라는 노래를 가지고 학부를 들어보는 시간 좀 가질 거고요. 그리고 또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여기 있는 러시아 스윙들과 저희 스윙터와 이렇게 그루를 하면서 러시아와 학부를 통해 문화적인 그루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도 계속 꽤 간단한 그런 상품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파이팅 해봐요. 파이팅! 파이팅! 제법 견딜만한까봐 가끔씩 웃기도 하잖아 오! 맞아요. 노래를 다 아시네요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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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제법 견딜만한까봐 가끔씩 웃기도 하잖아 여전히 내 자리 없지만 여전히 내 자리 없지만 빈 곳이 보여 보여 오! 오! 아! 한국 heartbeat aconteceu 없습니다. 생각난 mamy 그 후에 여러분 여러분 확실한다 어.... 맞죠? 잘 안 해줘. 없었어. 없었어! 너무 깜짝 놀랐어. 내가... 클레오 파트라라는 단어가 붙잖아요. 한음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클레오파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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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이런게하면 싫게 해요 시작 언제 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... 갈게요 자기가 할 거는 그러니까요? 응 언제나 너니까 언제 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니니까 와우 와우 언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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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언제나 너니까 아아 렛츠고 자 언제나 너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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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승패 상관이 없이 저희가 선물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러시아에 와서 첫 일정인데 우리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저희 지켜줄게 그래도 부르고 재미된 게임을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한국말과 러시아 언어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즐겁게 다 즐겁게 되시면서 좋은 시간